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 전남도의사 출마를 위해서 현장에서 주로 달렸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뵐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큰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성원에 보답을 드리지 못한 점 또 죄송하다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좀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누구보다도 의원님이 그러실 텐데 2월 달에 도당위원장, 최고위원직도 다 사퇴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도지사 출마 준비를 하셨다가 지난 12일이었죠. 이제 불수마 결정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당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또 원내 제1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고롭게 제2당인 자유한국당하고 의석 차이가 5석밖에 안 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높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시도지사 출마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거 이제 당 후보가 돼버리면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하잖아요. 사퇴 시한은 이제 5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5월 24일인가 5일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국회의원 구성을 합니다. 1당에서 당연히 국회의장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인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 후보가 돼서 사퇴를 하면 2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국회의장을 야당에 뺏기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년이 3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3년차부터 이제 임기 말까지 대단한 국정에 대한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봤던 것 같아요. 당에서 그래서 제 얘기하죠. 집중적으로. 다른 현역 의원들도 출마 자제령이 내리긴 했습니다마는 제 얘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왔고. 또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진 전남에 대한 나름대로 청사진 꿈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도민들이 또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그러나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되고 성공적인 국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또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선당 후사 의 차원에서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보다 주변에서는 선당 후사를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셨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제일 아쉽고 고민스럽고 했던 부분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은 미련은 다 접었고요. 정해야 된다면 4년으로 또 다시 기약을 해야죠. 정치인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길었던 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월 12일자로 전남 도당 위원장과 최고위원을 사퇴를 하면서 그건 이제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테러를 다 차단을 한 그래서 무조건 전남지사에 추마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건데 당에서는 뭐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또 당 나름대로도 의지를 접지 않고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면서 저에게 압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당 후사를 당한 거죠.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호남의 특수성도 있고 지역 상황이 그렇기도 했지만 또 지역에서는 또 이번에 왜 호남에서만 나가면 안 되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지지자들도 그렇고 민주당 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표본으로 전남을 꼽느냐 어떻게 보셨나요? 왜 그랬냐면 이제 현역 의원을 내보낼 수 있는 인원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두 명 정도 봤는데 야당에서도 이제 한 명 정도는 현역 의원이 이제 시도시설 출마를 하는 것으로 요즘 이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세 명까지 출마가 가능합니다. 뭐 출마를 한 지역은 현역 의원이 현재 지금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 이제 출마를 표명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곳은 한 8곳 정도 되고요. 뭐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7곳으로 줄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3곳 정도 현재 지금 남아있는데 제가 그것도 포기를 해서 이제 3곳이 된 거죠. 당초에는 한 4곳 정도 봤는데 그곳이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인천 같은 곳 또 충남 충남은 이제 원래는 우리가 현역을 내보내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겨서 이제 현역을 보내야 될 형편이 됐고요. 경남 경남 같은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당 공천자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역 국회의원 중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어서 그 후보로 하여금 출마를 하도록 도리어 그런 것은 당에서 이제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전남인 저는 당에서 불출마를 요청을 했느냐 그건 저 외에도 소위 대한후보들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현재 국회의원이 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강조 전 남인은 그런데 제가 안 나가더라도 저 못지않는 아니면 또 저 이상의 그러한 훌륭한 후보들이 충분히 내놓을 수가 있다 당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다. 덧붙여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 의원님한테 자재령 이렇게 좀 만류를 했다고 했을 때 또 그 시기에 겹쳐서 당에서 특정 인사하고 교감설 다른 분을 나가도록 해야 된다. 나가고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건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사실이 근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최초로 당에서 출마를 좀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은 1월 중에 해왔습니다. 금요일 1월 중에 그런 요청을 해왔는데 제가 당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선 제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때로는 절대적으로 1위 후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장기적인 또 안정적인 1위 후보가 본인에 의한 사정이 아니고 소속 정당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후보직을 내려놓았을 경우에 저를 통해서 전남을 새로운 지역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도민들의 위험함이 분명히 존재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못하게 된다면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받게 될 상실감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좋은 후보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좋은 후보가 많은 게 아니다. 이런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어쨌든 저를 조금 출마를 못하게 하려면 좋은 후보를 내놔야 되니까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농림식품장관을 하셨던 김영록 장관도 당 지도부하고 접촉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사퇴하시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김영록 전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정훈 전 의원 청와대 비서관직을 놓고 사퇴 출마 선언을 했고 현재까지 노광규 전 순천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두 분 민주당에서 그리고 장만철 전 교육감이 입당 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은 결정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성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전남지사 경성구도. 방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두 분이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두 분 다 저 이상의 역량과 전문성 또 전남에 대한 이해도 모든 면에서 흠잡을 때가 없는 후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멋진 승부를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은 박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무사히 또 전남지사가 되어서 우리 전남을 좀 좋은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장만체 전 교육감이 지난 16일 날 이제 복당 입당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처리가 처리가 늦는다는 말씀이죠? 처리는 시안이 당은 당규상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처리 시안 내에 처리할 겁니다. 그럼 언제쯤 대략 처리 시안은 이제 한 달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한 달까지 처리가 안 되면 그냥 자동 입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반드시 처리를 할 거고요. 처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측하는 것은 당자위라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하겠죠. 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또 과거의 행적이 당의 어떤 이념이나 강령에 적합했는지 또 도덕적으로는 떳떳한지 뭐 이런 정도를 정밀하게 관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은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경선 후보 좀 거론되신 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분이 또 어떤 정책으로 전남도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준비를 하셨었으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지금 전남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호남에 대한 지원 의지는 뭐 이미 우리 지역민들이 확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지역이지만 좋은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 어떤 창구나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가장 큰 끈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불출발을 하니까 지금 나온 분들 중에서 뭐 그러한 경우가 이제 우리 시도민들이 선택하는 도민들이 선택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님이 지금 작년 6월입니까? 5월에 총리로 이제 발탁이 돼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취임일이 7월 1일인데 금년 7월 1일 그 이전까지 이 도지사 공백기예요. 지금까지 개도 이래 전남 도가 생긴 이래 이렇게 장기간 동안 도지사가 뭐 거의 뭐 1년 이상이죠? 1년 한 반 가까이 공석을 이룬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과거에 관선 시절에 관선 도지사들 보통 인기가 1년이었어요. 그럼 지금 도지사 한 명이 지나갔을 그럴 정도의 장기 공백기여서 도의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뭐 거의 멈춰섰다라고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권한대행도 열심히 하지만 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인접 어떤 시도와 충분한 저 교류를 내지는 협의를 해가면서 일들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자면 뭐 한정공대 또 광주공항이나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전남과 협의 문제 또 호남성 고속전철은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잖아요. 또 심혈관센터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문제를 뭐 얼른 뭐 이렇게 이제 따져봐도 어디까지를 그냥 우리가 챙겨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어떤 리더십 부족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선거를 마치고 취임을 하면 소위 즉각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그때부터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한 1년 보내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 가시적인 성과도 거둬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즉시 전력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마한 분들 중에 전남 도정에 참여했던 분도 계시고 또 전남 도의회 의정에 참여했던 분도 계시고 해서 비교적 후보군은 괜찮은 후보군이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겠죠. 아무래도 바로 전라남도가 바로 일어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의원님이 광주전남 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한 의원이시다 보니까 광주 쪽 그리고 또 이제 중앙당 최고위원도 하고 계시니까 광주 쪽 상황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광주 쪽에는 7분이 지금 경선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 언제쯤 경선 룰이라든지 컷오프라든지 이렇게 언제쯤 지금 당에서 경선 일정으로 볼 때 4월 말 정도면 전국적으로 이제 시도지사 경선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당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광주는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7분은 또 그것도 상당히 좀 과열되어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로 고소고백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당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당 경선 규칙이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먼저 범위를 좁혀서 컷옵을 좀 해가지고 3분으로 하여금 경선을 치를 것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인치가 오고 있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빨리하자 광주는 이런 생각도 같이 당 지도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정 확장되는 게 언제쯤이면 좀 윤곽이 나올까요? 4월 초쯤이면 나와야 또 구체적인 경선 준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행하느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 이제 지금은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이제 전략공천설 도 없던 게 아니거든요.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인 건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도지사의 경우에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은 취지를 볼 때 비교적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전략공천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경남 이런 정도가 가능하고요. 우리 광주연당 같은 경우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선 당장의 후보군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남 같은 경우도 인원은 많지 않더라도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대단히 훌륭한 후보들이죠. 광주도 일곱 분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후보군이 우선 비교적 풍부하고 또 그분들이 상당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전략공천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전가 보도입니다.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뭔가 표적공천을 해가지고 상황을 뒤엎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할 때 쓰는 거지 상황이 유리할 때 쓰는 건 전략공천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상당한 반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덧붙여서 이번에 재선거가 두 곳에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광주 서구 갑하고 영암무안신한 두 개 지역구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영암무안신한 같은 경우는 김홍걸 대표 상임위 회장이 이야기가 요새 솔솔 나오는 것 같던데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두 곳 광주 서갑 갑입니다. 서갑하고 전남의 무한영암신한 지역구 두 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죠. 재보궐선거는 선거 특성상 언제든지 전략공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광주의 경우는 두 분이 현재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공천으로 당에서 밀어붙이기는 좀 부담스럽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남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홍걸 국민합의원장 김대중 대통령의 셋짜들 아닙니까? 그분이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자연스럽게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어느 기회가 있어서 김홍걸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한영암신에 출마하냐 그러니까 제 손을 잡으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과거에는 물어보면 출마 안 씁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대요. 다른 분들 얘기가. 그런데 출마 의사도 다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분이 출마할 경우는 그동안의 당의 공헌들을 고려를 해서 전략공천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요. 현재 무한영암신안에서 우리 당 후보가 계십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또 4.13 총선에도 같이 출마를 했었고 낙선한 후보들 중에서는 당선자와 격차가 가장 적었던 후보입니다. 또 대선 때 그 후보가 대단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경쟁을 하는 후보 역시 대선 때 열심히 뛰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 후보 현재 무한영암신안에서 활동하는 후보도 당 기여도가 대단히 높은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선뜻 전략공천을 기획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전략공천을 기획을 하려면 지금 그동안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후보들에 대해서 양해를 얻는 절차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내일이 26일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설명도 시작을 했습니다. 정화대에서. 그런데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의 당론이 개헌안이 있었습니다. 그 개헌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의견이 함께 가미된 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민주당의 당론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심이 가는 게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일 6월 13일 이전 20일 전까지 국회의결 거쳐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결 정석수가 제적 3분지 2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보자면 6월 13일 국민투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가 대화에 나서서 어떤 일정한 접점을 이루는 협상안을 만들어야만이 국회의결이 가능하고 국회의결이 되어야만이 국민투표의 부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청완에서 만든 개연안은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조금 그걸 수정해서 국회 안으로 발의 안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가장 큰 이견이 이루어지는 게 권력구조 아닙니까? 현재 정부안 그리고 민주당이 찬성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골관으로 해서 임기를 4년 연임으로 그래서 두 번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야당은 야당은 아직 뚜렷한 권력구조에 대한 당론 자체가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소위 권력 분정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라고 그러죠. 거기 또는 일부는 내각제 이렇게 지금 대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인데 해결이 돼야지 이게 뭔가 풀리든지 권력구조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의원님 지역민들께 선거도 앞두고 했는데 인사 말씀 해주시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도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호남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미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방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 때 우리 민주당이 우리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또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또 호남과 함께 광주 전남과 함께 반드시 좋은 정부 좋은 나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심 끝에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만큼 지역의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재인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크 Stack 핑계호 Kont networking 부